11월 셋째 주 글로벌 팬들을 위한 K-POP 하이라이트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네 먼저 MC석 라이트를 책임질 두 주인공부터 소개해야겠죠 반가워요 하이라이트의 요정 요섭이에요 하이라이트의 남시인 동훈입니다 여러분 쇼하 쇼하 쇼일 완전 라이트 동훈씨 음악방송 MC 벌써부터 쉽지가 않네요 쉽지 않네요 마치 페이퍼컷을 얻을 때처럼 뭔가 따끔거리는 느낌이랄까요? 그건 따끔함이 아니라 설렘이죠 설렘이군요 진행부터 컴백 무대까지 완벽함을 선보이고 싶은 떨림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그러면 쇼챔 최초 공개를 앞둔 분들도 저희와 같은 마음이겠네요 그렇죠 글로벌 팬 마음을 탭탭할 생각에 신난 베리베리와 와우 감탄사를 부를 우아도 두근거릴 거예요 그렇다면 빛이 나는 솔로들도 마찬가지겠죠 I'm alone 혼자여도 참 잘하는 김종현 조율이의 무대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Say I love you 당당하게 사랑 고백을 바라는 K-POP 루키들도 준비 중인데요 맞습니다 이펙스 유나이트 글라시 엑스티너리 히어로우스 앨리스 네이처 나인아이 트리플S AAA 까지 글로벌 팬들과 쉴 틈 없이 달려야겠는데요 그렇죠 요수수씨 맞습니다 근데 동훈씨 저 걱정이 하나 있어요 뭐죠? 혹시라 혹시라도 정말 쇼챔피언 I don't miss you now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면 어떨까 어떡하나 싶네요 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이쯤에서 많은이가 솔깃할 쇼챔 프라이버시 하나 풀어볼까봐요 어 그런게 있어요? 뭔데요? 자 집중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 주 트로피 대결의 주인공 TOP5를 공개할게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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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이게 어? 아니 뭐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동훈씨 동훈씨 마술 잘하시죠? 아 마술 전공이죠 이거 좀 봐줘요 내가 사용법을 도통 모르겠어 아 이건 마술이 아니라 마법인 것 같은데요 예 전 마술 전문인데 아 우리 동훈씨 마술 전문이죠? 네 어떡하지 아니 제가 내일 수능을 대비해서 우리 수험생 친구들에게 힘을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이 케이팝 팬들은 케이팝으로 응원해줘야죠 웬 마법봉이에요 아 동훈씨 네 이 형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아 계획이 있어요? 예 계획이 있어요 예 이걸로 기운 넘치는 루키들을 소환해서 그 무대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힘을 전달해 드리려고 했었던 거죠 아 근데 이게 켜지질 않네요 아니 왜 그러죠 이거 건전지는 제대로 넣었나요? 아 제가 확인했죠 제가 확실하게 AAA로 정확하게 장착을 했어요 아니 어디 봐요 아 그러네 이거 SSS AAA 맞네 아 그렇죠 아 이거 왜 안 되죠 이러다가 저 배드 큐피드 되겠어요 아 그럼 안 되죠 네 그러면 마법봉을 같이 잡아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오 됐다 아 그럼 파워를 전할 루키들을 소환해보죠 알렉사의 스테이지부터 뾰로롱 사랑 아 사랑이란 뭘까 사랑 아니 저기 동호씨 지금까지 사랑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사랑이 뭐라고 그렇게 치면 어떡합니까 사랑은 일단 탭탭 심장을 두드리는 거죠 그리고요 아 이만큼 들어선 모르겠는데요 아 사랑 거기에 매 순간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아주 짜릿한 기분을 느끼는 거 그게 바로 러브 아닐까요 어 저 어떤 사람만 보면 탭탭 심장이 두근거리고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짜릿한데 그럼 이거 혹시 사랑인가요 그게 누군데요 바로 우리 라이트 라이트 아 맞아요 라이트를 향한 마음이야말로 사랑 그 자체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모티브를 얻고 이어서 러버블한 K-POP으로 사랑의 정의를 한번 완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러면 전 보기만 해도 가슴속까지 청량해지고 러블리함이 뿜뿜하는 K-POP으로 부탁합니다 좋습니다 사랑을 알려줄 소중한 분들입니다 땡큐 넥스트 스테이지의 주인공 최초공개 베리베리 우아 그리고 조율이와의 만남까지 러브팅 드디어 쇼챔의 하이라이트가 왔습니다 이제 만나볼 분들의 공통점 바로 라이트인데요 감이 좀 오시나요? 아 그럼요 제가 좀 빛이 나긴 합니다 아니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 말은 이제 팬들은 라이트 빛과 같은 존재로 느낀다는 뜻이었거든요 아유 제가 장난으로 해본 말을 또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또 민망해집니다 앤유를 향한 사랑을 라이트로 표현한 김종현씨의 솔로 출격 동훈씨 이 무대 소개하시려고 그랬었던 거 저 압니다 아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죠 그리고 든든한 지원군 라이트를 만날 로맨틱 섹시 감성 장인도 있죠 바로 하이라이트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 말 나온 김에 힘 한번 받고 가볼까요 라이트 소리질러 아이스 이야 좋습니다 이렇게 라이트의 함성을 들으니까 컴백 무대 설 기운이 확 충전되네요 그쵸 동훈씨? 아이 그럼요 라이트는 그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Say I love you 아 좋습니다 그럼 하이라이트의 컴백 스테이지를 만나기 전에 김종현의 솔로 데뷔 무대부터 마지막까지 쇼 챔피언 11월 셋째 주 승강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Always Music Build Up K-POP 쇼유일은 언제나 완전 라이트 예예 예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예